이 혈자리만 마사지를 해도 프로골프 선수들, 무용수들의 허리 통증이 엄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은 꼭 이 혈자리 마사지 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한주 원장입니다. 최근에 골프를 많이 치고 허리가 아파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골프 치시는 분들께 아무리 라운딩 나가는 거 줄여라, 연습장 그만 가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줄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오시면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신에 이 혈자리만 잘 마사지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은 골프나 테니스, 야구 같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급 혈자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혈자리는 위중혈이에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어떤 질환명이든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항상 치료하는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중혈의 혈자리 위치는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양쪽 5금 있죠. 무릎 굽힐 때 접히는 부분을 5금이라고 하는데 그 5금 선 정 가운데 혈자리가 바로 위중혈자리입니다. 찾기 굉장히 쉽죠. 이제 위치를 봤으니까 한의학 책에서는 위중혈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왜 허리에 이 혈자리를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중혈의 효능과 조치를 보면 여러 효능들이 있죠. 위중혈은 인체의 십이경락 중에서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인체 뒷부분의 라인에 다 관여하는 경락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총혈이라고 해서 인체의 허리와 등쪽을 담당하는 혈자리로 알려져서 일단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이 혈자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사실 위중혈뿐만 아니라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주면 뒤쪽 라인은 다 좋아져요. 경로를 보시면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 종아리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당기거나 등쪽 가운데가 문제가 생기면 발, 종아리 쪽에 심치료를 하거나 마사지를 했을 때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족태양 방광경은 이름처럼 방광에 연결되어 있고 위중혈은 그중에서도 방광을 주관하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주근이 있거나 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대적인 연구에서는 위중혈자리를 치료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허리 통증에 대한 심치료를 모아놓은 건데요. 한국 내에서는 25편, 해외의 논문 28편을 종합해서 분석했고 어떤 혈자리들이 많이 쓰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내 해외 연구의 혈자리 조합을 보면 신수, 기해수, 대량수, 관원수, 위중혈, 환도혈, 곤륜혈, 양릉천혈, 팔류혈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위중혈이 포함되어 있는 이 혈자리들은 대부분 신체 뒷면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들인데요. 사실 저는 허리가 안 좋은 분이 오면 위중혈뿐만 아니라 족태양 방광경 그 라인으로 혈자리들에 대해서 대부분 침치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군데의 혈자리를 고르라고 한다면 단 한 컨대 위중혈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논문들도 한번 보실게요. 골프 선수와 무용수에게 위중혈 마사지를 했을 때 통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하는 논문인데요. 중요한 건 마사지만 그날 당일 아주 짧은 시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을 느끼는 점수에 크게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피 실험자가 굉장히 적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침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마사지를 한 것만으로도 통증 척도가 많이 감소한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한의원의 허리통증 요통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치료하는 혈자리인 위중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오금의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인 위중혈은 허리통증이나 목통증 그리고 등 가운데 통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자리들이죠. 소변에 문제가 있거나 방광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마사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체윤구소 김한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